이긴 다음에 돌아가는 것까지 계산한 거 아닙니까? 싸우다 죽겠다는 거야. 상상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오 드디어. 이제 진짜 우주 전투 갔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리젠과 싸움을 해. 오리젠. 작업 중.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야? 어우. 엘리트뷰 토이지. 건넘처럼 오는 거. 야아. 사이즈 좀 봐. 일단은 실드 크러쉬 걸고요. 저격 쓰고요. 나는 리프트. 됐어. 저격 쓰고요. 저격 쓰고요. 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사라졌어. 탄 다 빼먹고. 일단 걸고. 하나. 둘. 제가 어그로 끄는 동안 두 개 걸고. 옆에는 쟤 뭐냐? 너도 어그로 어그로 줘. 칠드 스피어 줘. 나 저거 오래 걸릴 것 같다. 슬들어 줘. 슬들어 줘. 오케이 오케이. shill dois Database kilogram이 금방 깨져 우워리. 그걸 왜 쓰냐. 잡았냐? 잘했어. 저기 앞에 하나. 있는 거 맞아? 하나가 아니라. 좋아 일단은 잡고 여기 하나 빨리 가 빨리 가 먹고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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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어있는 것 봐라? 야 양심 없어 진짜 적절하게 숨어주고요 장전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어디서? 야 너무 지나 어디서? 안 되지? F5 누구야? 엘리트 뮤톤 젖 걸고 저격 쓰고 리프팅 쓰고 아 씨 리프팅 안 돼 그러면은 소환해 시간을 써서 소환해 아 이거 블레스 해야돼 아 블레스 타단이 없어 절로 내려왔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일단은 어그로를 주고 뭐하는 거야? 어그로 주고 너희한테 쓰고 실드 스피어 너희한테 걸어 나 살 테니까 자 어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맞은 거 맞아? 뒤쪽으로 가는 거야? 아 저쪽으로? 이거 5번으로 해서 넣어도 돼? 엘리트 뮤톤이 컨트롤이 된다고? 야 너 사기잖아 이거는 엘리트 뮤톤이 마컬이 된다고? 말이 안... 싸우러 간 거야 엘리트 뮤톤? 저 Out 야 대박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ה 안 돼. x2 안 돼 x3 잎уры Weird 잎 eclipse 이프팅 이프팅 이프팅! 참아! 어... 어우야... 안 돼 절대 안 돼 레이저 레이저! 또 왔니? 일단은 소환은 해야 돼 소환을 일단 하고 이동하면서 레이저 탄이 필요한데 탄환이 없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숨고 어그로 줘 어그로 주고 어디서 또 나왔어? 하나 둘 하나 둘 아직 둘이야 아직 둘이야 아직 둘이야 아... 아 제발 리프팅 걸고 힐 쓰고 도망가고 여기서 5번 뮤톤 엘리트 뮤톤 마크하고 드롭게 드롭게 엎뿌려 진짜 저격으로 아 얘 그냥 노출된 거 쏘고 전투 저격증 뿌리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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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저거 잡아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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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문제야 쟤가 문제야 쟤 쟤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딜이 너무 강해 저거랑 저쪽에 하나지 폭격을 해 폭격이 되냐 이 위치에 그래 그래 잘한다 대박이야 아 잘 잘했네 잘했고 아 아까 풀렸니? 일단은 실드 크러쉬 하고 야 쓰고 나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 도망가야 돼 제발 제발 그냥 도망가 아 미니언 지휘관 뭔데 야 세명이야? 세명이야? 일단 먹고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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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너무너무 야 야 걸고 자격증 쓰고 됐어 야 폭탄으로 죽여 폭탄으로 죽여 폭탄으로 죽여 폭탄으로 죽여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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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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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은거야? 하나 남아 다 내 뒤에 하나 내 뒤에 하나 아 미친놈이 어 미친놈이야 얘 딜을 막 뛰어와 아 아 탄 탄 없어 탄 없어 탄 없어 탄 없어 탄 없어 탄 없어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데 위로 못 올라가나? 여기 있지 탄 탄 없어 탄 탄 없어 탄 탄 없어 탄 없어 탄 없어 다 잡았어 자 좋아 이제 풀이다 가기만 하면 돼 아 빡세서 빡세서 하늘 진 탄 하늘 우리 집에 있는 포켓몬이랑 똑같잖아, 기지에 있는 펄크 국장? 그와 같은 게 있었네요 우리의 상승과 함께 지지에 있는 피곤을 선택했고 이 피곤을 선택한 것이었어 너 너 자세히 밝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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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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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가 무엇인가요? 너는 이미 그녀를 있던 것이었어요. 그는 그녀를 있던 것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내가 내가 내 사람들을 위해 내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녀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가졌어요. 아니야, 형님. 너는 내 세상에 이끌어. 야, 통신기도 멀쩡해. 밴 브라이스, 작업했지? 오리진을 찾았지? 오리진은 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무슨 말이야, 카터? 죽어버려. 우리 생각했지. 다른 것이 모자이클을 정하고 싶다. 제가 그놈을 붙잡고 있어요. 이더리얼 포획. 이거 하면 돼? 야, 너무 전지전능하다, 윌리엄.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왔어, 알아보셨어. 이제 왔어, 알아보셨어. 오리진 그냥 죽이고 가야지. 기회도 있는데, 지금. 쟤 센서 안되나? 어차피 오리진이 있으면 공격에 올 거 아니야? 누가 조정을 하던? 어차피 오리진이 있으면 공격에 올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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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잠시만요, 윌리엄. 우리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공격이 승리했다는 말은 말이야. 어차피 오리진이 있으면 공격에 올 거 아니야? 야, 저런 기회가 있구나. 팔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저쪽으로 보내는 거.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도와줘. 남아있는 적을 소창해라. 우리의 지구를 되찾는 거야. 여성, 여러분은 우리의 시간이야. 하나 더 잊지 마세요. 야, 80, 90% 멸망했었는데 한 번에 역전한 거죠. 저거 하나 따온 걸로? 갔다 올 거 같은데? 오, 다시 다시 계속 이어진다.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 이거 잡아온 거야? 어, 잠깐만요. 저, 이거 하기 전에 확인할 거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잠시만요. 좀 댓글 달렸겠는데 잠깐 봤습니다. 그거 본 게 아니지만. 아, 여기 거기네 우리 기지. 여기, 여기 말고 또 어디서 하겠어? 내가 좀 해볼까? 능력 같은 거 안생겼어? 그런 거 잡았는데? 그 전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됐지? 그 전쟁이 후에 이 전쟁이 잘못됐어.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 왜 이겼나? 그냥 우리의 오리젠을 지켜봐. 너는 물론 했다. 오리젠은 죽었고 그들의 전쟁이 부족한 것 같았으면 우리는 매우 낮은 모자이크의 통합을 수행할 수 있어. 낮은 것. 이제야. 이제는 무엇을 도와줄게. 이것이. 저는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놀랍지 않나, 카타야? 그냥 봐봐. 하지만 모든 개체즈가 공유할 수 있어. 그냥 알아볼 수 있어. 우리의 외에 있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한 행동이야, 윌리엄. 하지만 우리는 못 할 수 있어. 그럼... 아, 저거 하나 때문에 진짜 이기는 거야? 왜 저를 죽였어. 이 개체즈가 그리워져야 해. 이 개체즈가? 아, 이 개체즈가 그리워져야 해, 카타. 내 마음을 말해, 그 개체즈가 그리워지게 해. 도라이크, 이 녀석, 에테리얼은 벤 브레이스의 한계치에 부인 것 같다. 말하자면 뭐든 그래.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모자이크의 모든 모자이크는 그냥 유지하는 것 같다. 아, 이게 얘네 말이 많지? 모자이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 아, 일단 말하는 건 없고. 저 녀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많이 이겨가고 있다. 괴물 나기 직전이었는데. 쟤한테 물어보자. 저기한테 쟤한테 물어보죠. 연구실에 있는 애한테. 말려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자유가 됐다. 판매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몰라. 공존하게 해주겠다는 건가? 공존하게 해주겠다는 건가? 새로운 행성을 찾을 수 없다면, 희망이 없으면 함과할 수 없어. 데려갈 길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너희 협정을 외울 수 있도록. 어, 도와준다고? 그럼 너는 어때? 조종만 당해서 선을 결정할 수가 없다. 진짜 이름 뭐야? 드라조파르, 감시자다. 조종만 당해서 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럼 너희 모두 자신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너는 조종하자. 우린... 우린... 이게 다야? 뭐, 뭐 없어? 일단은 도와준다고는 합니다. 말로는. 돌아가죠. 이제 뭐 임무하러 가면 되나? 폴크 국장 만나고? 아니 우주선 하고 나 엔딩 보일 줄 알았어. 엔딩인 줄 알았는데. 진짜 데려오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냥. 뭐죠? 너무 안전하게 갔다 온 거 아니야? 야 이 아저씨 좀 아까웠겠다. 우리 다 죽었으면 이 아저씨가 대장했을 텐데. 아냐 또 이상한 애가 대머리가 실권 잡아서. 저. 정신병자 가학쩌라고 죽였을지도 몰라. 이상한 거 만들어서 다 죽었다 그러고. 뒤집어 씌우고. 근데 뭐 세지는 것도 없나보다. 내 손에. 손에다가 빨려 들어갔는데. 애초에 내 몸에서 나온 거 아니었나? 절로 가도 할 거 없을 테고 여기도 없을 테고 한번 보죠. 붉은색 없죠? 여기 없고. 뒤쪽은 안 보이고. 국장님이랑 안젤라랑. 어 여기 얘가 말할 게 있다네? 우리 쿨려가. 항상 최스키. 최스키. 좀 쉬게. 그 말은 없지. 나의 여자가 정신이 제자고. 네. 근데 난 그녀야. 그녀가 이제 그 이름을 다 알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니. 그러면. 일단은. 서브캐스트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놈들을 몰아내고 있다. 흐흐 되게 세 보인다 얘는 저기 잡혀있는 애는 삐쩍 말랐는데 얘는 보디빌더야 이거는 읽었던 것 같고 한번 읽어볼까? 그때 혹시 버렸든가? 약간 그라우기,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저쪽으로 돌아가자고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지? 뭐지? 다 됐어 하아... 드문 기억이 난다 건강을 찾았으니깐 임무 수행할 수 있냐? 아 물론 결과는 어때 진짜 소탕만 하면 되는 거야? 얘네 보급 끊긴게 아니라 완전히 저거 박살나가지고 문이 닫힌거죠? 얘네가 땜을 부숴던가 하겠지 마을을 하나씩 살아난다고요? 아... 재밌겠는데 얻어낸거 없어? 이제 이제 유리하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살아만 하면 되는 거네 잔당 좋다 가자 요원 관리 요원 좀 바꿔주죠 새 장비가 들어왔다는데 일단 내 총부터 바꿔주고요 장비 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두개 쓰겠습니다 그냥 권총은 좋은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플라즈마면은 레이저 효율 안 받겠죠? 그럼 다른걸로 하자 방어력 같은거 하자 방어력 에너지 가속팩 거리 향상팩 사심팩 지구력팩 아 됐어 그거 있지 않았나? 체력팩 어어 어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다른애들은 나 이번에는 사실 막심 괜찮긴 한데 에 다 좋아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얘도 괜찮고 아 둘다 조 둘다 괜찮은데 아 둘다 괜찮은데 빼고 싶지가 않은데? 많이 썼으니까 아 조합을 받고 싶은데 아예 너가 뭐 뭐 쓰던 애더라? 필드랑 아 강한 애지 도발하는 애지 어 다 좋아 버릴 애가 없어 너는 뭐 쓰냐 아 너 폭탄 쓰네 지뢰 다 좋은데? 네 명 데려가면 안 돼 다? 굳이 말하자면 싱클레어가 딜은 센데 약간 능력이 애매하고 얘도 좋긴 한데 네 네 얘네 데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버나도랑 후아레즈 데려가죠 장비 바꿔주자 우리 버나도가 중형 플라즈마 건축 쓰겠는데 아니군요 멋지게 빗나갔죠 아 이거 캐논이었어? 파열팩 아 지구력팩 해 어 장착하고 우리 후아레즈는 얘도 지구력팩 이렇게 얘네는 탄환을 모르겠어 그냥 그냥 쓰게 하죠 이렇게 자 닫고 어디 임무 선택해볼까? 어 임무가 되게 많아 서브 하나 어 보내는 것도 둘개 다 있네 보내죠 일단은 플라즈마팩 무기의 기계에게 더 많은 적을 데미지해준다 어우 좋아요 니우랑 막싱 보내줍니다 아니 반.. 반일.. 아 보내 그냥 대충 임무 시작 다 이제 만납이야 체력변환팩 사용자의 체력을 감소시키지만 는 재소용시간이 크게 감소합니다 어우 되게 좋은거네 맞으면 한 명 죽기때매 안 맞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헷필드 이름 웃긴다 서브 먼저 하죠 파고 노스다코타 복류병자들 구조네요 시작합니다 시작하라고 자 그럼 이제 아 너무 좀 밋밋해지는거 아니야? 아 지구를 구하는 임무였는데 갑자기 이제는 잔당소탕이 되어버렸어 스토리가 있을거 같긴 한데 어떻게 끌어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관총 너무 괜찮대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샷건 아니었어? 해요 메추리 빵은 cot ne